아저씨 그러면 그건 진짜에요? 그게 진짜일 것 같니? 아저씨 장모님하고 5살밖에 차이 안나는거 진짜에요? 6살이야? 장모님 5,8,2에뜨 나 6,4 용띠. 다 진짜네 헐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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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데복. 너 때문에 진짜 왜 그런걸 까발려. 헐데복 헐데복. 아저씨 일해야 되니까 가 이제. 아 왜 자꾸 가라 그래요. 아저씨 일해야 되잖아. 뭐 해줘 그러면. 그럼 아저씨 우리 재미있는거 가면 안돼. 아저씨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내가 어려운 퀴즈 하나 늦게. 넌세인스 엄청 좋아해 넌세인스. 가만히 있어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만. 아저씨는. 바퀴벌레. 그게 아니라. 늙은이. 아저씨는. 장모님하고 4살 차이. 5살 차이. 6살 차이. 3살 차이. 얼굴은 동갑. 너 안되겠어 아저씨를 은근히 괴롭히는 것 같아. 너 일로와. 아저씨. 일로와. 너 아무것도 없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악! 어? 어? 잠깐만 너무하네 소품팀. 내가 내려달란건 파 같은거 이런거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저 소품팀 잠깐 나와봐요. 아 장난아니고. 잠깐 와보세요. 어구.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유나 친동생이에요? 얘는 이런 거 나 떨어뜨리고 난 이런 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할게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나가 이 몹쓸 놈들아 나가